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오늘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라엘 브레이너드 부의장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 FMC 회의 의사록에 뭔가 굉장히 강한 이야기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연준의 FMC 의사록 자체가 굉장히 강한 어조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는데 잠깐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시장 사운드 볼까요? 네 차트를 일단 보시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다우전스 보시게 되면 여기 51선을 막고서 이제 반등은 들어왔습니다. 재미있는 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거 아니고 여기죠. 여기 이제 보시면 51선을 막고서 이제 다시 상승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라면 이제 어느 정도 장기적인 그 부분에서는 조금 상승을 했는데 일단 단기로는 좀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 내일 정도면 한 번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나스닥도 역시 보시면 이제 51선을 막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시면 아마 내일 한 번 기술주 쪽으로 해서 저가 매수 반등이 한 번 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S&P500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21선을 막고서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술주보다는 다른 섹터들의 비중이 많은 S&P500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더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는 또 받쳐주면서 큰 폭의 더 큰 낙폭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내일 정도는 기술적인 반등도 한 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IFMC 의사록을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 뭐 저희도 체크를 해봤더니 원래 3월에 50BP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 전쟁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5월에는 거의 50BP 금리 인상이 확정적이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연준이 매파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앵커님 한 번 보셨을 때 제가 이 제목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공공의적 1호다라는 이거를 보시고 혹시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글쎄요. 매번 나오는 이야기인데 매번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또 시장이 또 충격을 받았을까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미국이 원래 미국 경제 자체가 인플레이션 가지고서는 원래 신경을 안 썼던 나라거든요. 원래는 정말 중요한 건 고용이 항상 중요했고 실업률이 늘어난 걸 막았던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 연준에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얘기는 그만큼 이제 통화가 엄청나게 많이 풀려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는 거둬들이기 위해서 즉 유동성을 이제부터는 조이는 큐티 작업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의사력도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큐티가 얼마나 강하게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국채가 이제 600억 달러 맥시멈 월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MBS를 350억 달러씩을 계속 이렇게 매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시장에다가 공급을 하면서 유동성을 계속 흡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최소 3개월 이상 이렇게 간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유동성은 생각보다 좀 많이 그리고 빠르게 이렇게 좀 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소 1회 이상의 0.5% 이상의 금리 인상. 한 번이니까 혹은 최소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는 시장에서 예상을 해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이렇게 하는데 특히 이제 재정 긴축이 5월부터 이게 시작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이런 모든 상황이 앞으로 최소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즉 1분기 정도는 앞으로 그 투자 심리를 굉장히 위축을 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시장이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는데 연준 위원들도 줄줄이 다 의견을 공통적으로 모아서 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아까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어느 총재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아까 말씀해 드린 건 2, 3개월은 계속 이런 스탠스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 봤을 때 연준이 계속해서 우선은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우선 기본적인 얼른 플레이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금리 인상과 긴축이 같이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를 굉장히 좀 강하게 조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걸로 봤을 때도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크게 경고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연준 부의장 어제 같은 경우에 대차 대조표를 빠른 속도로 축소하겠다고 그랬고 이런 여러 연원 총재들은 지금 지역 연원 총재들은 여기에 대해서 거의 하나로 일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걸 잡기 위해서는 유가가 잡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유가는 어느 정도 급락을 했는데 오늘 정확히 얘기해서 오일 메이저들의 중력이 국회에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국회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유가 폭등에 대한 책임이 과연 이것이 정말로 원자재가 이쪽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민주당 정부에서 친환경 에너지를 진행을 하면서 오일을 더 이상 시추하는 것을 금지해서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지금 공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미국이 충분히 더 추가적인 오일을 생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더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으로 갔을 때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기술주한테는 타격이 앞으로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기술주들이 성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저금리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싸게 자금을 빌려와서 그것으로 기술을 개발시키고 그걸 통해서 매출을 일으킨 다음에 상환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술제 패턴인데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앞으로 돈 빌리는 게 힘들어지고 거기다가 또 대출에 대한 한도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회사체를 따로 발행하든지 해서 결국은 이 비용을 좀 더 늘어나게 할 수밖에 없고 자체적인 재무제표도 많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좀 쉽지 않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실 텐데 금리 인상을 이제 계속 더 가파르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QT도 함께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이줄럼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도 최근에 지지부진한데 이런 상황까지 겹치는 상황은 좀 좋지 않네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한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보시면 개인들은 계속 1조 1천억 원 이상을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기관과 외국인은 계속 매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게 들어가는 상태인데 이게 재미있는 것은 재미있다기보다는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봐야 하는 거죠. 이건 뭐냐 하면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은 아직까지 지금 우리 증시에다가 수급을 투입하기에는 약간은 좀 불안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나마 그중에서 하나 다행인 것은 뭐냐 하면 환율이 지금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여건은 어느 정도 좀 좋아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수위에서는 지금 또 여기에 재정 손실 보상을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또 이게 50조 이상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재정 부채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또다시 이렇게 풀었을 경우에 이게 거시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재원 마련하고 또 별개로 해서 또 이런 부분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나마 지금 다행인 것은 뭐냐 하면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슈이긴 한데 ASML이 이제 경기도 화성시하고 네덜란드의 에인터펜하고 이제 관계를 개선하고 어떤 자매결연을 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에인터펜이 왜 중요하냐 하면 단순하게 그 ASML이 있는 회사인 것뿐만 아니라 NXP라든가 여러 가지 전기차 부품들도 주요 회사들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이것하고 관계가 개선이 되면 아무래도 수원이나 아니면 아산 탕정에 있는 반도체 라인에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즉 그 중간 지점이 화성이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또 어떤 좋은 전략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또 다른 포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오늘 또 잠정 실적이 이제 곧 있으면 발표가 될 텐데 거기에 따라서 오늘 시장의 또 방향타가 될 수 있는 것이 삼성전자의 우리 시장에서는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추이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